순마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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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순마실티비입니다. 오늘은 한겨울에도 파랗게 겨울을 나고 복물을 맞이하면서 여름에 수확을 하는 새삭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이 새삭보리에는 황산화 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삭보리에는 합류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SOD효소, 베타칼로린 등이 체내에 유해한 아주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산성으로 항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신체 노화를 방지해주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며 면역이 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두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피부 노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SOD 성분이 다량이 새삭보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의 미백효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함유량이 상당히 높아서 특히 얼굴 기미나 주근깨 해소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은 숭마시를 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라는 수